어제 7호선 보셨어요? 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한강을 지나갔어요. 고장이 났는데 고장을 고칠 수 있는 인력이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린 겁니다.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안전불감증이 극에다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. 매뉴얼은 문을 닫은 상태로 그 다음에 가림마까지 내려서 위험이라고 하는 걸 고지한 상태로 운행해야 된다고 돼있는데 그 기사님들은 뭐 떨어지면 그 사람들은 철인입니까? 며칠 전에 안전 관련된 큰 사고가 있었는데도 여전히 이익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이 문화가 전혀 바뀌지 않았으면 보여준 대목 저거 보십시오.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.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 후진국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. 저게 모두 다 저게 모두 다 인건비 탓하면서 코레일 같은 경우는 엉뚱하게 민영화한다고 회사를 갖다 쪼개놓고 그러면서 적자를 보게 되니까 자꾸 제일 먼저 감축해야 될 게 인건비고 인건비를 감축하려고 할 때 사람을 자르는 게 가장 좋으니까 정말 아주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면 안전관리요원들을 자르는 게 가장 쉽다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역사마다 안전요원 역장이 배치됐잖아요. 옛날에는 이게 두 명, 세 명이 두 명씩 있었어요. 지금 한 명이에요. 한 명이니까 사고가 나면 전화받을 사람과 뛰어나갈 사람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. 이것도 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한다는 것이거든요.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. 그러면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 때문에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을 정치권이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 동시에 마냥 비용 절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먼저 보장해야 되는 것이거든요. 두 명씩 있으면 평소에 낭비처럼 보이죠. 하지만 불이 난다든지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장 상황을 그 대통령 좋아하는 크라우드 컨트롤을 하려면 사람이 두 명은 있어요. 한 사람은 지휘실에서 카메라를 보고 한 사람은 나가서 뭘 할 거 아닙니까. 이런 지금 기본적인 준비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지하철에 불이 잘 안 나죠. 그렇죠. 사고가 잘 안 납니다. 그런데 불이 났다 그러면 대형 참사. 50년에 한 번 사고 나는 걸 막기 위해서 역마다 두 명을 배치할 정도로 우리나라 선진국이 됐거든요. 이제는 이런 걸 바꿔야죠.